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골목없고 큰길가에 있는 건물입니다. 재상층이고 가격은 500에 40입니다. 500에 40 이 정도면 아주 괜찮네요. 아주 괜찮고 창문도 크고 지금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그래서 해가 잘, 만약 해가 뜬다면 잘 비칠 거 같아요. 앞에 건물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해서 창문도 크고 해는 어느 정도 비칠 거 같고 방 일단 깔끔한 위치랑 깔끔하고 괜찮고 가격이 500에 40입니다. 그리고 분류형이고 지금 청소는 안 된 거 같아요. 짐 빠지고 화장실에 창문이고 화장실 사이즈는 일반 원룸 사이즈로 보시면 될 거 같고 관리비가 9만 원이고 도시가스가 포함이에요. 그래서 난방은 무제한이고 보증금 1,000까지는 아마 좀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500에 40 1,000에 35까지도 안 될 거 같고 1,000하면 500에 40을 생각하면 편할 거 같네요. 1,000을 원하면 일단 보고 최대한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 일단 여기 한번 사이즈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둘 데가 없네.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두고 일단 여기 에어컨 붙은 여기서 이 벽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2,40입니다. 이쪽도 이 벽 왼쪽 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2,40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 길이를 세 볼게요. 여기 옷장에서 저 벽까지가 3,45입니다. 여기까지가 3,45입니다. 3,45에 이 옷장이 60이 좀 넘네요. 60이 좀 넘어서 3,45에 60 하면 얼마야? 4m? 4m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자체 굉장히 깔끔하고요. 크기도 깔끔한 건물이 이 정도 역세권 골목 없는 큰 길가에 500에 40인 것도 괜찮고 넓이도 괜찮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 다만 관리비 9만원이라는 거에 이제 6만원의 도시가스 별도의 방이 있고 9만원의 도시가스 포함의 방이 있는데 여기는 9만원의 도시가스 포함. 모든 방은 실제로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만원이라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괜찮네요. 광고 오늘 해야겠네요. 요 정도면 요거 주방 공간은 뺀 거니까 보고 가만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